에잉! 김을 랭! 아 지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님들 롤에 미친놈인가 봐 진짜 아니 제가 딱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존나 빡쳐 그랜드 마스터 문턱에서 미끄러진 그 기분 알아요? 그리고서 먹방을 봤는데 그 야식이라는 분 있거든요? 그 분 순대국밥 먹방을 봤는데 존나 맛있게 먹는 거야 아 씨발 안되겠다 나도 국밥 조지고 왔지 국밥 든든하게 조지고 와가지고 핫 식사 하나 사고서 아 이대로 못 잔다 근데 자꾸 늦게 자가지고 패턴도 바꿀 겸 요새 자꾸 4시에 자거든요 제가? 원래 한 2시는 자야 되는데 늦어도 그래가지고 패턴도 바꿀 겸 어우 씨 이거 화려한 솔로 켈 누구지 이사람? 아 맞다 방송하시는 분이구나 맞아 맞아 어디서 봤었어 아프리카 스피릿 이거 진짜 스피릿인가? 아침이라 그래 오전 7시에 누가 롤하겠어 이 점수 때에서 많이 없지 야 국밥 혼자 먹었어요 혼자 왔다니까 그 그냥 합석 시키더라 그 4명 막 술 먹고 떠드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옆에서 혼자 존나 막 우글우글 먹고 왔어 나는 근데 혼밥 먹는 거 되게 자주 먹어서 옛날에 나 자취할 때 맨날 혼밥 자주 먹으라고 하는 데 있었거든? 근데 내가 먹는 게 불쌍해 보이나봐 말라가지고 막 제가 먹을 때도 불쌍해 먹나봐 막 학생 밥 좀 더 줄까? 막 이래 막 달라고도 안 했는데 뭘 여기 좀 만져봐야 그러진 않았어 어우 시야 잠깐 상대 베인 챌린저인데? 900점 원 딜러인데? 이건 기회야 형님들한테 잘 보일 기회라고 저한테 맡겨주십쇼 형님 어 그래 시완이가 해봐라 가보자고 커정을 하시네 어우 너무 맛있어 레인스 좋아요 레인스 레인스 좋아요 레인스 레인스 좋아요 오케이 위험했다 진짜 위험했다 아 이거 오프킬 스피리쉬가 나 보고 테스트 보라고 하면 어떡하지? 나는 지금 당장 스트리머가 좋은데 어 일단 챌린저 900점 베인 개박살 냈고요 1000점 데려오세요 이제 캐릭 여러분 보이시죠 챌린저 900점 원딜 800점으로 떨궈줬고요 아 머리 떡진거 봐 좀 이따 게임하다가 샤워하고 가야겠는데? 진짜 잠 와서 미칠 것 같을 때 한번 샤워 치트킥 써야겠다 찬물로다가 응 해병대식으로 이거 알죠 님들 찬물로 씻을 때 우리집 가끔 우리아파트 가끔 뜨거운 물 안나올 때 있거든 뭐 공사해가지고 찬물로 할 때 욕하면서 해 나 찬물로 샤워하는거 존나 싫어하거든 하 씨발 막 이러면서 막 어 이러면서 샤워하는데 어 내가 카페인이 잘 안듣나봐 나 근데 평소에 커피도 안좋아서 안 마시는데 어떻게 안듣지 깔끔하게 아 저 커피는 존나 안좋아 커피 나 진짜 안좋아해 나 옛날에 카페알바할때도 커피 냄새 안좋아했어 냄새는 좋은데 먹기가 싫었어 특히 아메리카노 그거 왜 먹는지 모르겠어 존나 써 카페알바 그거 이모가 하는데라서 도와주러 갔었어요 몇번 제대로 한건 아니고 옛날에 내가 카페알바했다니까 애들이 안 믿고 던즈넨파이터 공식 카파에서 이랬다고 그랬었는데 어 네이스 어 너무 좋다 에이스 그렇지 에이스 지엔자 믿고 있었다구 이런게 터졌죠 완전히 터졌어요 그냥 이거는 아나 너무 고맙구요 와 아니 리신 제 정신병자인가 봐 어? 레드 너무 감사하고 왜 보드에 직작하냐고 내가 있으니까 나를 막지 못하면 게임을 지거든 네이스 좋아요 뭐냐 이거 오픈했는데 그냥 오픈했는데 그냥 나 근데 이런거 보면은 다 또 펀타 이게 올라와도 나만 진지한거 같아 뭔가요? 보면은 아 야 세주안이 진짜 찐이다 찐 어치는 줘야지 너무 정없다 아 나 똥마렵다 님들 나 이거 하고 똥좀 아 이렇게 자리에 안입으면 안되는데 으음 똥마려 죽을거 같애 어우 원래 제가 관략금 마스터리 마스터에서 똥 진짜 잘 잡거든요 그래서 살짝 변비끼도 있는데 이거는 신우가 와 진짜 꾸르륵거려 이거는 진짜 이거는 가야돼 뭔지 알죠 님들 이거 싸서 말려 그냥 뭐하려 참나 뭘 싸서 말려 똥을 말이 돼 그게? 뭔 애쉬브라운이야 아우 너무 더럽잖아 아 나 이거 캐스터도 안하고 있었구나 님들 프레임 안좋았죠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나 근데 내가 지금 배가 너무 아파서 집중이 너무 안됐어 미안해 아 잠깐만요 아 나 갔다올게 나 나 더 뒤질거 같애 나 빨리 갔다올게요 아 죽었고 내 인쇼 오우 쉣 슬래시 와 아 아 아 아 아니 이걸 이렇게 맞아버리네 그렇지 아 다행이다 아 아 나 졸린가봐 나 이거 반응을 못하네 바보다 진짜 마셔 에반데 어 어 어 아니 에반데 어 아니 에반데 어 못다 그렇지 와 루덴 튀기는거에 와 진짜 저거 뭐야 아니 와 카르마 뭐야 어 와 아니 카르마가 안죽어요 아니 뭐야 어떻게 잘 맞고 있긴 한데 좀 뒤져라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아 에반데 공도 안 썼네 이거 먹으면 제발 이거 먹으면 힘하겠다 그렇지 아 뭐야 어떻게 막았냐 그냥 A키만 눌렀는데 막아졌는데 어 내가 어떻게 한지 모르겠어 이런 시발새끼 아 진짜 와 궁이 벌 떠돌아 말도 안 돼 진짜 근데 이거 리신 잡고 탈론 잡으면 오 쉣 개능성 있죠 이거 나도 적셔 바로 난타 이기고 쭉 미는게 나와보이는데 와 좋다 아 아 아 아 너무 아까운데 아 탈론 뒤 아니 빅토리 뒤졌는데 大的 удь 와 진짜 미친 형이네 저거 itez 너 한편에 공재 인어 으어어어어어어씨 휴우 아아 진짜 아 이거 쓰레쉬가 혼자 들어가서 죽은게 에바다 그럼 이따가지 고맙습니다 남아있다 남아있댄다 저 균신 아니 왜 아 그냥 몸에 있지 왜 나갔어 아 저는 고맙습니다 안경먹고 게임 못해요 이잉 고맙습니다 모이스 와 안 된다 레이스 레이스 와 이게 맛있다 아 난 너무 약하다 그렇지 나는 킬 먹으면 안 돼 아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와 블라디미르 140골드 줘야 님들 아니 이걸 이기네? 너무 재밌다 아 여러분 살짝 양해 부탁드릴게요 메스터라서 큐가 살짝 오래 걸리네 제가 예를 들어서 사실 다이아에 있을 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큐 잡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좀 루즈해질까봐 근데 또 어쩔 수 없이 올라오네요 실력을 숨길 수 없나봐 아 2천원 고맙습니다 자 다가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야 뭐 이렇게 세 얘 그렇지 아 다행이다 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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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다행이다 잡아야 돼 잡아야 돼 나이스 나이스 여기까지 아 아깝다 뭐이냐? 뭐임? 아 저거 못다 아 이거 왜 들어가? 아니 왜 가? 아 짧아 짧아 아 아 다 먹다 아니 왜 자기네네 아나 서버가 나나 여기서 아냐? 나 존나 이해한 거 아니야 애들끼리 아니 유미 근데 저렇게 GG를 외치고 있지만 열심히 하잖아 너무 솔직하잖아 아 아 아니 카밀은 또 왜 죽은 거야 뭐야 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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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나 얼마 만에 내려오냐 이거 끝낼 수 있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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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밀어 빨리 밀어 빨리 밀어 아 이겼다 와 이걸 이겼어 진짜 아 니들 이거 리플 좀 봅시다 진짜 이거 리플 봐야 돼 진짜로 마지막에 우리 넥서스피 원나무나 보자 아 언들차인 하지 말자 너무 화나있네 자극시키지 말고 와 진짜 이런 경기 진짜 오랜만에 보다 요새는 이런 역전이 안 나오거든 아 잠시만요 여기 탔거든요 아하하하 야 한참 늦었네 어림도 없네 아 진짜 아하하하 와 야 2차전 보자 아 이 친구 좀 화많이 났네 휴가 좀 보내줍시다 아 아니 이거 이거 내 이거 난데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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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캐리 아 아 아 아 아 아 은 아